사랑스럽게 봐요, 맨날. 정아. 정아, 정아. 이 디즈 레도 조각. 한 번 있어야 돼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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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10개 20개를 재겠니? 왓! 토스틱!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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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형이 왜 될까? 야 우리야 시간 전에 저거 깔 수 있을 거라 그러냐? 야 먹고 싶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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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만날 수 없는 날 친구를 만났고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동.. 감동 자 이거를 자세 점수 100이죠 자세 점수 100이요 저는 아 정말 마음만은 100점이나 5점 주겠습니다 5점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저는 100점이죠 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3점 그래서 3점 하하하하 아 아 왜 그렇게 그렇게 자 이렇게 지존합니다 저희가 저는 난 정게임씨 한 표 할게요 아 근데 지금 어차피 3표가 나왔으니까 유의가 없나? 없죠 한번 박대표 할게요 한번 박대표 할게요 왜 그렇게 자리적으로 잡게 형 진짜 나 마피아 니가 제일 잘하잖아 저 근데 범인 걸리면 빨개져요 오늘 빨개졌어요? 어 지금 또 빨개 약간 진짜 서운해서 하하하하 빨간데? 진짜 서운해요 형님 자 자 찬반 투표 드리겠습니다 자 반론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 반론 한 번 해주십쇼 아이 다 그냥 눈을 보니까 그냥 X깨 빠르겠다 X깨 빠르겠다 의왕인데 도전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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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현금 100만원 전하고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으로 뽑았습니다 야 대박 야 대박 퍼즐 보고있나 퍼즐 그냥 루이비통 썼어요 그냥 100만원이라길래 밑에 그냥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루이비통 와 이걸 고려야 대박이다 못 주세요 진짜 생각 좀 못 하겠다 못 하나 사주세요 다음 마지막 표 설마 정국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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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다 소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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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 조용히 해 재미없어 조용히 해 재미없어 조용히 해 저기 다 뜯었어 아이 저기 다 뜯었다니까 조용히 해 재미없어 조용히 해 재미없어 커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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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넷 비 비 비 비 지민 하나 왜 나 지민 어 잠깐만 야 우리 공유하면 어떻게 해 야 짐 틀을 해 지금 나를 나를 하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트롤 아니야? 아니지 솔직히 너 저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계세요 네 자 이거 자 지금 우리 졌으면 뒤로 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졌으면 뒤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오케이 아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어 잠시 누가 썼냐 강시우 피니가 쓴 거 아닌가? 강시우 피니가 쓴 거 아닌가? 강시우 피니가 쓴 거 아닌가? 내가 형이 더 타라 하하하하 장난 장난 나 올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진짜 쉬워요 이거 맞추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타임이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너무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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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남중이잖아 제 목소리네 발방 어느 상황에서 나오셔야 될까요? 진 이 상황만 말하면 다 끝이 진 진영은 왜 달라 보드게임을 할 때 땡 보드게임을 할 때 땡 하하하 하던 거 해 하던 거 편하게 해 하던 거 야 얘들아 편하게 하던 거 해 야 그래도 좀 보고 싶지 않니? 이거가 쏟아지는 거 다야 쏟아지는 거 쏟아지는 거 쏟아지는 거 쏟아지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안 놓을까? 야 그냥 보내 그냥 보내 그냥 보내 김보다 맞는 거 같아 나는 맞아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 몰라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 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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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이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뜻이 뭐예요? 진짜 형분 말이 맞는 거 같아 아흘에 아흘에 축하드려요 아흘에는 둘 중 하나였어 저 선생님 고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선생님 몇 문제 더 있나요?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? 쫀득이? 쫀득이 뭐야?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착 착 죽여지지 않냐 이게 하하하하 한마디 하세요 자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 말을 이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안 보여 이거 이 노래 부르면 지민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했거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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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영 꽃말이 어떤 건가요? 미나리 아재비 미나리 아재비가 천진난밭 천진난맛 딱 어울리지 않네 딱 어울리네 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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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다 쓰면 따라들 못쓰게 버려 야 야 뭐 아 아 아 다 쓰며 따른 애들 못쓰게 벌이래 다 다 버려 다섯 글자라고요? 하나 둘 셋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머 어떡할까나? 어머 어떻게 하니? 어머 어떻게 하니? 정국이 책? 그냥 하고 쓰지 마세요 어 자꾸 정국이 정답 발표하고 자꾸 쓰지 마세요 지금 앉으신 분은 정답 아닙니다 이때 어? 쓸었어 아 이거 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한 번 했어 진짜로 아까부터 책 쓰고 책 부르고 쓰면 어떡해요 진짜 진짜로 정국이 이건 거는 좀 안 들었을 때 좀 안 들었을 때 그거를 떠나가지고 생각은 하지 그냥 들자고 난 하지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그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아 이건 이것만으로 뭐겠는데? 뭐하니 쏟았나? 뭐하니 쏟았나? 들었나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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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로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지금 이거 못했다 들켰다 얘 들켰다 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나랑 해봤잖아 라이오게임 라이오게임 해보잖아 오늘 남진이 뭔가 제가 오늘 기물가정 수행님처럼 입고 왔네. 진짜. 학교에 꼭 있다고. 단수 하나씩 들고 왔네. 맞아. 그냥 딱 두 점은 안 할게. 그럼 머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저 나흥석 PD님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.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. 아, 진짜. 와, 진짜 레전드 수술이다. 그리고 나흥석 PD님 삭발.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. 나흥석 PD님 삭발.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. 와, 모이칸이 진짜 웃겼다. 아, 나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아, 위험하네. 아,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? 그렇게. 엄청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, 다들. 그리고. 저는 영광이었습니다. 또, 방탄 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mel정나 당신이 여기에 보셔야겠습니다. 아, 진성입니다. 진성 신발! 더 얘기할게 있겠다. 얘기할게.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이 잘했는데, 이더리. 민호. 이건 진짜 팩트다. 이런 거 좋아. 이런 거 좋아. 지미야 수치스럽다 진짜